롤달의 어린 시절 롤달은 태어났다 수동태 1916년에 웨일즈에서 달의 부모님들은 노리즘 노르웨이인들이었고 그리고 달은 그리고 네임 에프터라면 모모의 이름을 따서 짓다 근데 수동태지 달은 노르웨이인의 탐험가 롤달 가먼슨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지어진 거지 그의 첫 번째 언어 즉 모국어 말하는 거야 그의 모국어는 노르웨이였다 그리고 콤마 계속중 용법이라고 그랬지 끊어서 해석한다고 그랬지 근데 이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처럼 그리고 그것은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그리고 그것을 뭘 설명해주는 거야 지금 요거 그리고 이 노르웨이 언어를 그리고 그것을 그는 말했다 집에서 그의 부모들과 그리고 4명의 자매들과 4명의 자녀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있어 1920년에 달이 3살이었을 때 그의 7살 자매 언니 얘는 에스트리는 죽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그의 아버지 또한 돌아가셨다 57세의 나이로 그리고 여기는 3 years old s가 붙었고 여기는 s가 안 붙었지 이렇게 하이픈을 쓰면 s 쓰면 틀려요 여기 하이픈이 있어서 s를 안 쓴 거야 하지만 달의 엄마는 돌아가지 않았다 노르웨이로 그리고 웨일스에 머물렀다 this was because 이것은 뭐뭐 때문이다 y 쓰면 안 돼 because는 원인이 오는 거고 y는 결과가 오는 거야 그녀의 남편 하랄드가 원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기를 영국 학교에서 또 계속 종료법 그리고 그 영국 학교를 그는 여겼다 영국 학교를 목적 없잖아 못 간대지 세계 최고로 학교로 세계 최고로 여겼다 그리고 여기 시제가 헤드 pp 썼어 헤드 pp는 과거 시제보다 더 먼저 일어난 거라 그랬지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은 그녀의 남편 하랄드가 원했기 때문이었다 원투는 목적 보호자를 투부정사 쓰는데 수동태지 아이들이 교육 하는 게 아니라 교육 받는 거니까 아이들이 교육 받기를 원했다 영국에서 영국 학교에서 그리고 그 영국 학교를 그 아빠는 여겼다 세계 최고로 여겼다 그래서 노르웨이 안 가고 머물렀다 그리고 달은 갔다 st pierce 여기 컴마 있지 동격이야 몰딩 스쿨이라고 나와 있지 기숙학교야 st pierce 기숙학교 갔다 하지만 st pierce의 그의 시기는 불쾌했다 행복하지 않았어 기쁘지 않았어 자 그는 매우 홈식 홈식은 집이 그립다 라는 뜻이야 향수병에 잠기는 이런 뜻이야 그리고 행복하지 않았다 향수병에 잠겼고 아니면 뭐 집을 매우 그리워했고 행복하지 않았다 달은 나중에 썼다 그의 시기 시기에 대해서 st pierce의 그의 st pierce 때의 그의 시기에 대해서 이때 내가 불행했잖아 그지 이런 시기에 대해서 썼다 그의 오토바이오그래피 자서전 자서전 이름이 보이지 그래서 자서전 보이의 그의 이때의 시기에 대해서 썼다 그의 자서전이 뭐냐면 자서전이 여기서 끝난 거야 그의 자서전에 대해서 썼다 자서전이 뭐냐면 소년 어린 시절에 뭐 이거 이야기지 소년 어린 시절의 이야기 다시 한번 9번 달은 나중에 썼다 그의 시기에 대해서 이 여기에서의 시기에 대해서 그의 자서전에서 자서전 책 이름이야 책 제목이 뭐냐면은 소년 그 텔스는 이야기 이거잖아 어린 시절의 이야기 끝까지 끝까지